나 얼굴 나오냐? 근데? 네 나와요 너 뒷끝으로 막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 이거 화면이 나를 찍고 있는 거 같지 않아서 그냥 안녕하세요 태블럴뮤직TV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면 리뷰 편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DDJ-800입니다 자 DDJ-800 장비를 저희가 리뷰하고 싶었던 포커스는 사실 그거였어요 DDJ-800이 DDJ-1000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어느 부분이 심플해졌고 비교해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DDJ-1000을 가장 메리트로 생각했던 거는 이 조그 조그가 CDJ에 들어가는 조그가 DDJ에도 그대로 들어갔다는 게 DDJ-1000의 매력이었습니다 근데 DDJ-800은 정전기식이 들어갔어요 대신에 여기서 또 아쉽지만 여기서 또 좀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얘는 조그 어드저스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정전기식의 단점이 뭐야 가볍다는 거잖아 DDJ 시리즈나 혹은 RX 같은 거 만지면요 이 조그가 가벼워 날라가 막 그나마 얘는요 이 조그 어드저스트가 있어서 헤비로 쭉 돌리니까 그나마 쓸만한 무게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 DDJ-1000에서 다운그래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채널 믹서가 2채널 믹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DDJ-1000 이후에 나온 게 80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펙터들이 재밌는 이펙터들이 많아요 이펙터는 나중에 나올수록 최신형일 거란 말이야 재밌는 이펙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는 재미도 있을 거 같아 그리고 이거 DDJ-1000에서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액정 액정 액정은 지금 DDJ-800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조그 액정이죠 그치 조그힐 액정 스크래치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거예요 판매가가 119만원이네요 119만원에 합당한 것일까 가격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하셔봤자 그래서 살만해 어째 그렇죠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지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는 괜찮아요 100만원대 초반에 살만한 장비가 없어 차라리 아예 싼 50만원대 50만원에서 70만원대 그 때나 아니면 아예 위에 180만원 200만원대 100만원 후반대 100만원 후반대는 있는데 100만원 초반대에 장비가 없어 바이오니아에서는 그걸 공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나쁘지가 진짜 않습니다 조그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긴 했어도 그거는 DDJ-1000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DDJ-1000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장비거든요 컨트롤러인데도 불구하고 CDJ의 감성을 가진 컨트롤러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180만원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X2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셔야 돼 얘도 사실은 100만원대 초반이지만 만일에 노트북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 150만원대로 보셔야 돼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이 장비는 예전에 RX2랑 거의 동급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자체는 얘가 훨씬 더 훨씬 더 견고하고 형식도 고급스러워 그리고 조그도 훨씬 크고 EQ만지는 것도 훨씬 더 괜찮고 대신에 쟤는 USB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노트북으로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가격이 괜찮은 거지 그렇죠 RR보다 RR하고 같이 비교 대상인데 RR보다 조크등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자체는 조크등 노트북 가격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한 160 정도 160에서 160 정도 가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RR이 140만원대니까 잠깐 가격 좀 볼까 145만원이니까 RR보다 1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고 계산을 해야 돼 10만원 비싼 건 아닌데 10만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10만원 더 주고서 이거를 쓴다면 나는 이거 쓸래 그렇죠 어차피 레코드박스 똑같은 레코드박스 기반이고 그렇지 게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레코드박스 DJ를 줘 그렇죠 그렇죠 레코드박스 DJ가 돈 주고 사야 돼요 맞아요 사실 이 파이오니아 DDJ 시리즈가 레코드박스 DJ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메리트가 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땅 사면 얼마 정도였죠 10만원 정도 할 거야 맞아 맞아 파이오니아 레코드박스는 또 이게 이상하게 블랙프라이드 세일 같은 것도 안 하더라고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물론 당연히 사고 당연히 사고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누르기가 그렇죠 누르기가 쉽지 않아 이게 근데 그것도 주니까 저번에도 400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DDJ 인터페이스들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CDJ스러워졌고 그렇죠 이건 전체적으로 상당히 CDJ스러워졌고 장비들의 마감도 옛날에 옛날에 막 그 SX나 옛날에 그 세라토랑 연결된 장비들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구매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DDJ800은요 파워드에요 파워드 전원 연결해야 되는구나 전원 연결해야 돼 전원 연결해야 돼 전원 연결해야 돼 USB 파워 아니야 그리고 아웃풋이 캐논 두 개 저번에 캐논의 중요성 얘기 드렸죠 캐논 두 개 그 다음에 RCA 두 개 구스아웃 55 TRS 두 개 정말로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용 장비 그렇죠 기본적인 프로용 장비 아웃풋이죠 쉽게 말하면 공연장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널1,2를 그냥 컴퓨터 연결 안 하고 믹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 아 그거 되는구나 어 그치 그치 그거 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미프로용 컨트롤러 어 딱 적당하겠네 세미프로 세미프로용 컨트롤러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컨트롤러 인 DDJ800 리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테이블 뮤직 리뷰 DDJ800을 리뷰한 나우비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펴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